이게 무슨 매집이에요 하락이죠 매집 없어요 하락이야 하락 추세선에 있는 거예요 먹고 여기서 먹고 다 도망간 주식이에요 매집 없어요 무슨 매집이요 이게 매집은 이게 매집이지 그리고 이걸 올린 거고 여기서 무슨 매집이 어딨어 그냥 내려오는 추세선이야 그냥 내려오는 거야 살짝 올렸다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냥 내려오는 거야 조금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내려오는데도 계속 내려오지기만 할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은 그래도 올라갔다가 그러고 쭉 내려오지 내려올 때도 뭐 매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나와 플러스 한두 번 나왔다가 마이너스 한 다섯 여섯 번 나왔다가 하루 정도 플러스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안전 저쩌면 아 그거 깨던 말던 임네님 그 안전은 들고 가세요 아 그건 정신 차려요 임네님 기관 물린 거요 기관이 물리기관이 안 물린다는 거 없어 기관도 물려 물린다 안 물린다 물려 제대로 된 실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여기서 팔았어야지 이 자리에서 팔았어야지 안 팔았잖아 안 팔았으면 물린 거지 외국인만 팔고 여기서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개인들 개인들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들어왔네 이 자리에서 개인들 몰렸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장난질을 했나 한번 볼까요 공매도는 없고 누군지 내가 잡아볼게 내 외국인이 해먹었네 내 외국인이 해먹고 도망온 거야 알았어요 자 고점에서 팔고 도망갔잖아 그죠 여기서 한번 팔고 도망갔죠 여기서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이 고점에서 와서 팔았죠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얘한테 다 당한 거야 내 외국인한테 얘가 계좌를 내 외국인 계좌를 쓴 거야 아셨어요 내가 딱 잡아낸다고 그랬지 내 외국인 보기 수량 딱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 난 무서웠니 팔고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어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내 외국인 누구 누구야 우리나라 애들이지 조선죠 어 그 다음에 중국 애들 보이죠 여러분들 안 보여 여러분들은 기관만 생각하고 외국인만 보이죠 내 외국인은 생각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얘네도 세력이야 얘네들 계좌도 움직여 통장 빌릴 수 있어 없어 돈 주면 빌려 구할려면 구해 물린 거야 내 외국인 애들한테 정확하게 움직였네 내 외국인들이 응 여기서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응 정리했다가 계속 나머지 여기서 좀 팔을 구속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팔고 있다가 나머지 또 들어 여기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팔았다가 나머지 여기 들어 올리니까 다 팔아 버렸잖아 어 없잖아 지금은 내 외국인 종목 얘네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물량 어 선이 하나도 없잖아 내 외국인들 봐야 돼 여러분들 내 외국인 계좌를 애들이 얘네들이 이용한다 안한다 세력들이 이용해 방 찾아주지 응 방 찾아주지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